네 안녕하세요. 쇼매델템의 솜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부드랩에서 나왔어요. 얘는 진짜 온 패키지, 그냥 페달보드를 위한 패키지를 다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펑서플라이랑 페달보드랑 케이스랑 벨크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부드랩에서 진짜 작정하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도 88만원. 그 정도의 가마치를 하는게 안에 파워 서플라이도 부드럽게 나왔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를 썼거든요. 파워 서플라이를. 왜냐면 가장 안정적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 파워 서플라이가.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페달 파워 3 플러스. 지금 3까지 나왔죠. 저는 1일 때. 그냥 페달 파워 나왔을 때 그때 사용했거든요. 이미 장착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파워 서플라이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기에 전용 케이블 여기에 들어있고요. 구성품으로는요. 딩백 페달보드랑 그리고 페달 파워. 그리고 긱백. 그리고 벨크로 테이프 하나. 그리고 구드랩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다 12개 들어있고요. 접착식 후크도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파워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페달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따로 각자 각자 살 거 없이 얘 하나 사면은 이펙터만 얹어 놓으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제작이 된 그런 제품이네요. 그리고 이 자체 딩백 모델은요. 항공기 소재인 6061 T6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강도와 경량화를 가장 중점으로 두었고요. 그래서 구시계 굉장히 강하고 무게 또한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이동성도 좋고요. 그리고 전 탄성률로 하이엔드 프레임이나 로드바이크 이런 것들. 이런 전 장르에 쓰이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그만큼 튼튼하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이제 부드랩 공장이 있는데요. 이게 자체 공장에서 개발이 되고 제작이 되었고 그만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이 된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하나 있으면이 아니라 페달보드 만들 때 한 번에 이렇게 사서 부드랩 전용 그리고 내 페달을 진짜 어디 이렇게 구성을 할 때에도 굉장히 편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도 어디에 달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달려서 나왔기 때문에 페달보드 제작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드랩에서 나온 파워 서플라이와 그리고 페달보드 전체 세트.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